아.. 빡치네 오우 쉣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저기 끝으로 가면은 또 지도를 늘릴 수 있네요 푸베다 팩토리 여기 아니었나? 푸베다 팩토리가 여기였는데 거기로 연결되는 길이 여기도 있네요 푸베다.. 푸베다 팩토리 콜크 호즈 잘야 여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기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또 맵 끝으로 가면은 또 저기로 가질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미션 완료됐는지 오케이 완벽해 자 요쪽으로 가면은 또 지도 반대편으로 갈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 쉣 나름 멀리 왔어요 이 정도면 성공이다 하지만 나를 반기는 건 괴물들 아우 쉣 저 헤드크랩 제일 짜증나 오 쉣 저 헤드크랩 오 얘 투명하네 오랜만에 본다 얘 여기 와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반경량이 2.0 와서 검정색 놈밖에 못 봤었는데 투명한 놈 오랜만에 보네요 제 이름은 뭐지? 쟤도 프레그먼트인가 똑같이? 오케이 오케이 이거 손질 한번 해줘야 되겠다 지금 근데 그럴 시간이 있나요? 설마 밤 되는 거 아니야? 밤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? 오케이 빠져 자 지도 넓히기 요쪽으로 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? 요.. 요긴가봐 헉 뭐야 이 와인강은 보통 오 이거 엄청 아파요 저거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이 그 물에 철 성분이 섞여 있으면은 저렇게 빨갛게 됩니다 저렇게 빨갛게 됩니다 이 과 다 죽어 하이튼 같은 거 없나? 오케이 맵이나 넓힙시다 슝 와우 여기로 왔어 패초얼스 그 캐슬 요거는 뭐죠 근데? 이거? 이거 또 여기 무지성 맵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왜 언제 또 피가 까졌지? 몇 시죠 그리고? 아 이동할때마다 시간이 달네 아 이동할때마다 시간이 달네 경계로 가서 이동하는거는 계속 시간이 달나봐 20시였거든요 20시였거든요? 22시 됐네요 근데 피로도는 안 닳는거 같애 다행히 오우 나 어디야? 오 좀 가까이 왔다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좀 위험하긴 한데 처음 와보는 곳이라서 오우 무슨소리죠 이게? 이 똥떵이 같은거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데? 오우 쉣 오우 쉣! 방호복 입은 얘들 오와우 겁나 많어 큰일났다 이거 이거 쉽지 않겠는데? 저 산을 넘어갈까? 큰일났네 제가 여기를 살아서 지나갈 수 있을까요? 여기를 횡단해야 될 것 같은데 오우 쉣 헤드크랩 소리 흠 엄마아 나 너무 멀리 왔어 오우 쉣 여기 들어갈 수 없나요? 오우 쉣 오우 쉣 들어오면 안되는 곳에 들어온 것 같애 큰일났빠 샤드 샤드 여기로 횡단할 수 있을까? 막다른 길이 아닐까? 눈 막다른 길 여기 못들어가나? 안들어가져요 아이템이 눈앞에 보이는데 먹질 못하네 이렇게 열 수 있나? 오우 쉣 오우 쉣 소리 들려 미믹 소리 들려 큰일났다 여기 어쩌면은 못들어가나본데 우회해서 가야되겠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지금 미믹이 있거든요 무섭습니다 큰일났다 오우 쉣 오우 쉣 하하하하 와 진짜 세다 두 대만에 죽었어 나 근데 세이브 설마 와 다행이다 아까 아이템을 몇 개 먹긴 했지만 이거 맵 이동을 바라는 것보다는 그냥 달리는 게 차라리 낫겠는데 여기로 그냥 쭉 달리겠습니다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그 지도관 이동해버리니까 시간이 너무 소모되버리네 그게 내 맘대로 되면은 괜찮은데 이상한 데로 가버리면은 너무 손해라가지고 그냥 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거리가 그렇게 멀긴 하네요 어 잠자는 곳 있다 오 쉣 게이드 잠자고 가면 되겠는데 넌 누구니? 아 귀찮아졌네 뭐야 너 왜 이렇게 세 자 이거는 가방에 넣어둘게요 팔면 안되는데 저건 오케이 저기 미미기 보이니까 숨어서 와 이거 갈 수 있나? 좀 위험한데? 좀 위험한데? 여기로 들어가면 괜찮겠다 오케이 오우 쉣 오 쉣 도망차 세이브 한번 그리고 이거 망치면 안되기 때문에 저기가 아마 잠자는 곳인 것 같거든요 오우 쉣 월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bonded 플verbs Tsok Schluck 핫허엑 케이브 나 오면 안 되는 곳을 온 걸지도? 헤앟 олод ship 우icked owner 나 오면 안 되는 곳을 온 걸지도? 무지선 도망 근데 이거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얘 몸빵이 너무 쎈데? 다시 리트 개쎄네? 쟤 원래 저렇게 쎘나? 저기 반경원에서도 있었던 애거든요 슬라이더였나? 이름이 아 저기 또 몸빵 센에 있어 저기를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 들키면 장땡 아 여기로 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나? 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애 저기 좀 경사진 길이 있거든요 좋아좋아 갈 수 있어 제 기억대로라면 여기가 기지로 돌아가는 길인 것 같은데 그런거면 개꿀이거든요 자 최대한 멀리 가서 오이 쉣 나이스 자 세이브 이번에 이번에 달려! 똠 황차! 나이스 와 근데 진짜 멋있다 나 근데 나중에 와야되는 곳을 이미 스포 당해버린 걸지도? 야 저게 뭡니까? 저게 반경인가요? 반경 속으로? 자 어쨌든 여기로 왔습니다 나를 어디론가 이끌 것 같다 나를 어디론가 이끌 것 같다 나를 어디론가 이끌 것 같다 오! 돌아왔다 이제 여기로 통해서 아마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거예요 여기를 가면은 여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겁니다 제가 아까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지? 나 근데 세이브 됐겠지? 왜 빨간색 똥그라미 아직 있지? 아 됐네요 여기로 와서 오면은 내 기지 베이스랑 연결돼 있는 여기도 베이스랑 연결돼 있네요 그런 지점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도 익히는 것도 좀 걸리겠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자 어쨌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메인 퀘스트까지 클리어를 해서 기분이 좋네요 일단은 미션 완료 보고 하고요 어 딜리버리 아티팩트 디 언노운 일단 좀 땅에 버려두고요 미션 아이템은 좀 다른데 넣어놔야 되겠다 어 저거다 언노운 오케이 컨투뉴 자 그리고 리페어 요거는 어 요것도 달았고요 요것도 수리 요것도 수리 사실 필요 없는 거긴 한데 팔아버릴까 팔아버릴까 아닌가 아닌가 7.62가 기관총인가 7.62 25 어 T33 아 얘구나 PPSH 나 소장 가치는 좀At 팩트 cavalry 쮤 요거 이건 뭐죠? 스텝스 백트레이스? 이거 얼마야? 200원? 싸다 그러니까 이거 헨젤과 그레틀처럼 발자국 남기는건데 굳이? 필요할까 싶습니다.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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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벅샷 이거는 소장 가치가 좀 있으니까 남겨두도록 하고 9-19면 내가 쓰는거잖아 그치? 이거는 내가 충전하려고 놔둔거고 카메라 팔아야되고 히힛 이것도 필요없어요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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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아 빡치네 오우 쉣 아 사물함이 내 총 먹었어 슬프네요 야 걸리지 마라 뒤돌아 보지마 오케이 운이 좋았습니다 자 다시 그래도 손해가 크진 않아 스태미너 스태미너 솔직히 기지에서는 무제한으로 해주지 저 팔아야 될 것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구요 이거 아니구요 이거 아니구요 이거 아니구요 이거 아니고 이거 절대 아니고 잠깐만 세이브 오케이 그 다음에 딜리버 보내주고 리페어 좋아좋아 싸게 싸게 했다 아 이거 그리고 총구를 수리한 다음에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어차피 리페어 한 번에 시키면 되겠네요 서프레서까지 오케이 완료했구요 요렇게 넣어버리면은 한 번에 리페어 총은 리페어 안되잖아요 이러면은 서프레서 매거진 오케이 업그레이드 리페어 인 프로그레스 서프레서가 좀 오래 걸리네요 업그레이드 일단은 리페어 한거 해소를 해야 되나 본데 아 맞다 나 저거 또 세게 던져넣을 뻔했어 이거 왜 업그레이드로 안가지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해야되나 오케이 레일 S 어 릴라이어빌리티 이거 뭐지 아 이거는 아 한 번에 못하네 한 개씩 갑시다 일단 저거 그거 레일리스 어테치먼트 이거 다시 사야되죠 바이 이러면은 이제 붙죠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껐다 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구요 자 그리고 릴라이어빌리티 이게 뭐죠 어쨌든 총 좋게 만드는 거면 무조건 해야지 내구도 올리는 건가 보다 어 맞네 노란색으로 됐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돌아가서 요거 손질해주고 맞추면 되겠다 요거 근데 어 요걸 써야되겠네요 어 됐다 파란색으로 벌써 됐고 요게 더 많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총구 뭐야 또 이거 이거 어디갔어 막대기 진짜 가지가지 하네 이거 또 팔린 거 아니야 저기 있네요 가방에 잘 안 들어갔나보다 이거 왜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죠 이거 빼야되나 소음기를 왜 이래 이거 이거 소음기를 빼야되나보다 귀찮네 어 왜 안 돼 이거 버그인 거 같은데 버그인 거 같아요 아무래도 원래 달려있을 때 되거든요 아까도 했고 일단은 세이브하고 다음에 왔을 때 해야 되나 로드에서 해볼까요 로드에서 아 이게 버그였나 오 됐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붙여서 수리해볼게요 아 휴지 이거 이거 쓰지 말고 집에 있는 거 쓸까 그러지 말고 이거를 집에 두고 저거를 들고 다녀야 되겠다 오케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거 휴지 되게 오래간다 오케이 완벽해 어 정비 끝났나요 어 또 뭐 할 거 있나 아 요거 왜 이래 아 컨트롤러 배터리가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 배터리 나간 김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뱃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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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